아이고 이뻐라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야 야 오늘 좀 더워지겠다 야 그지? 이야 오늘 어떤 남자분이 보라색 모란을 보고 찾아오신다는데 그림도 배우고 싶고 갓기도 쉽답니다 뭐 적재가 있나? 찾아보자 아기야 아이고 적재를 그려놔야 되나 지금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이야 정말 레이스같이? 아유 여성스러워라 어쩜 이렇게 이쁘니? 아유 이제 피기 시작하네 약을 안 줘서 또 곱게는 안되겠다만 아유 아이고 이뻐라 그래도 이쁘다 그래도 이뻐 쭉 가는거 봐라 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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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가져가 쭉 와서 내가 이 땅에 묻었더니 이렇게 이렇게 또 하나 하나의 나무가 됬어 진짜 놀랐다 놀라워 저기도 있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토마토를 이렇게 토마토가 엄청나 어머 열렸네 아이고 신기해 망울토마토가 열렸네 아이고 참 아이고 안감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나비 간혹 이렇게 안감키도 하나씩 심어주고 어머나 다 잘듣네 다 반목에 묵하들이 아이고 이뻐라 작년에 심은 꽃 3개 요거는 잘됐네 두개는 꽃도 안피고 어머나 저 그림 봐라 아이고 아이고 나뿔나뿔 아휴 초록초록 초록초록 좋다 오늘도 멋진 날 좋은일만 가득 안녕 좋은일만 가득 하